서산이 자동차 산업의 백화로 힘찬 날개짓을 하고 있습니다. 천수만에 있는 바이오웰빙 특구에 내년 말까지 자동차 주행 시험장과 관련 시설들이 들어서는데 공정이 꽤 진행됐다고 합니다. 보도에 김건규 기자입니다. 서산시 부성면 천수만 간척지 1원 바이오웰빙 연구특구의 자동차 주행 시험장이 웅장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해 4월 첫 삽을 뜬 이래 성토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고 중앙의 범용 시험로는 벌써 노면 포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구동을 포함해서 100만 제곱미터에 들어서는 이 자동차 주행 시험로에는 자동차의 다양한 성능과 기능을 시험할 수 있는 14개 시험로가 들어섭니다. 서산시험장에 특히 국내 처음으로 무인 자동차용 첨단 시험로가 갖춰집니다. 그 부분이 아주 특이한 건데 요즘 말하는 무인 자동차, 자동적으로 가는 그런 시험로가 아마 탄생하게 될 겁니다. 내년 말까지 2,500억 원이 투입돼서 자동차 주행 시험장과 첨단 부품 연구시설이 들어서는데 2천여 명의 연구인력이 상주할 연구동은 현재 골조공사가 한창이고 전체적으로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도 649호선과 연결되는 2.5km의 특구 진입도로 개설공사도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순조롭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의 기존 60여 개 자동차 부품 공장과 연계한 관련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자동차 주행 시험장과 첨단 부품 연구동이 준공이 되면 연간 7,4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는 물론이고 1만 3천여 명의 고용 창출 그리고 312억 원의 세수 증대가 기대됩니다. 서산이 국내 자동차 산업 중심으로의 부상을 위한 힘찬 날개짓을 하고 있습니다. DJB 김건규입니다. 66, glucose 001,005,005,007,004 – 005,00 para